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편아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영탁 트로핏 1위! 트로스타 투표 웨스트 서비스 트로핏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8월 4주차 위클리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가수 부분에서 영탁은 36만 1160포인트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영탁은 1위 기념으로 오는 31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정간판을 통해 홍보 이벤트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탁님 축하드려요. 이제는 국민 가수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영탁님 대박! 작년에 뉴욕 여행 갔을 때 타임스퀘어 광고판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이네요. 축하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탁님 영원히 꽃길만 갑시다. 아침에 눈 뜨면 투표하러 갑니다. 올 영탁님 최고가 돼야 하니까요. 6월에 이어 7월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두 달 연속 1위라니 그 누가 올 영탁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영탁님과 팬분들 또 해냈습니다. 영탁님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날이네요. 영탁님이 한 달에 광고 4표를 찍었다고 방송이 나오던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광고도 일하길 바래요.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선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탁님 이번에 1등 하셨는데 2등도 참 좋아요라고 아이디 2등의 아이콘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영탁씨 트로핏 1등 많은 팬분들이 막 축하해주고 난리인데 너무 그렇게 축하할 일 아니에요. 영탁씨는 이번 달 아니야. 앞으로 쭉 1등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전화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